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네, 우울증, 기분장애를 통해서 우울증으로 환자, 환자들인데요. 2016년에서 2020년 5년간 약 31%, 그러니까 2020년에 100만 명을 넘겼어요. 그러니까 5년 만에 굉장히 많은 수치가 증가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한 해에 100만 명은 여태까지 한 번도 저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수치입니다. 네, 이렇게 굉장히 많이 우울증 환자 수가 늘었는데요. 연령대별로 살펴봤을 때 우울증이 가장 많은 나이대는 언젠가요? 네, 우울증 환자 통계를 살펴보니까 20대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20대 전체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17%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서 2020년 한 해 동안 20대만 21%가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20대와 30대, 청년 세대들이 우울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른 연령대가 아니라 이렇게 젊은 층에서 많이 발생하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젊은 층들이 우울증을 겪고 있는 환자들이 많으니까 그들이 왜 이런 우울증을 겪고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될 텐데 그들의 목소리가 실려있는 보고서를 좀 살펴봤거든요. 그랬더니 구직이 85%예요. 자기가 우울증세를 느낀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구직이 85%, 그다음에 생계가 69%였거든요. 이 말은 그만큼 청년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직업, 그리고 먹고 사는 거, 이 두 가지 문제에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우울증 증세를 보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구직 상태에 놓여있는 청년들이 우울증세 중증으로 판정할 수 있는 26점, 그러니까 어떤 측정 점수가 있는데 그 점수 이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구직과 구직 기간에 길어질수록 생계의 위험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청년들이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더 안 좋은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울증은 감정적인 어떤 상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문가들은 대부분 우울증은 여러 원인이 있지만 질병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우울증에 빠지게 되면 삶의 흥미와 의욕을 잃어버리죠. 그리고 나서 수면 장애를 겪기도 하고 음주를 굉장히 많이 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결국에는 자살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2020년 3월부터 21년 3월, 즉 1년 동안 나는 죽고 싶다. 혹은 어떻게든 자해해서 나는 죽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던 비율이 약 2.3배가 증가했거든요. 2020년 3월에는 자살 생각이 있었던 비율이 10%라면 2021년, 올해죠. 3월에는 23%로 굉장히 많이 증가했어요. 특별히 20대 청년층이 이렇거든요. 그래서 자살 생각이 있는 청년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 수준이 개인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회가 좀 더 청년측에 이런 우울증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청년들의 정신건강 상태와 정신건강을 저해하는 원인들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모케데이터 연구소 김준영 실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서 연구소 김준영 실장 함께했습니다. 아멘